세노! 워낙자! 워낙자! 워낙세스! 이번에 일본에서 K-POP 오디션 한일교류 K-POP 꿈나무 선발 프로젝트 오디션 K가 열린다고 합니다. 데뷔를 꿈꾸시는 일본 K-POP 꿈나무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본선 대회 진출자에게는 특별한 레슨과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다고 합니다. 저희 워낙스도 많이 응원할 테니까요. 이 기회 꼭 놓치지 마세요. 참가 접수는 6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입니다. 많이 참가해주세요. それでは以上! 워낙스でした!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!